빠쇼의 세상 답사기 네. 아실 이수가상 대표님께서 빠쇼의 세상 답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일부 딱 두 가지 트렌드 갖고 시장을 정리해봤는데 정말 좀 큰 도움이 됐고 이거는 이제 실거주층 뿐만 아니라 투자층들의 움직임까지 봤고 현재 정책이 갖고 있는 허점들이라든지 문제점들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완 제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긴 했는데 어려움의 문제들이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측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슈를 우리가 좀 메시지를 얻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묻지마투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좀 모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뜬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들보다는 알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입지 얘기에 궁금하실 테니까 전국 데이터를 다 보시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역별로 좀 이슈를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서울 수도권 올라간 건 다 알아요. 이제 뭐 진짜 뭐 평당 1억짜리 아파트도 허다해졌고 한 건만 거래돼서 이제 막 기세 나왔었는데 이제 웬만큼 거래가 되니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세대를 여러 개 썼는데 최근 지방시장을 제가 다 둘러봤더니 광역식급들은 다 나온 것 같고 도 지역에서도 이제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지역별로 좀 또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15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부산이죠. 부산. 그럼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뭡니까. 한 번이라도 부산 가보신 분은 광안대교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광안대교 건너편에 무지개 모양으로 색깔이 알록달록 칠해져 있는 삼익비치타운이죠. 이제 전국민이 다 알아요. 전국민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네. 하나의 빛이. 도대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8사 기준으로 보면 나오는 효과는 이제 15억 16억 정도고. 15억 16억이요. 네.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라인들은 17억 정도. 17억이요. 이거 1년 전에 이 정도 말했던 것 같은데. 1년 전에는 한 7억 8억 이 정도. 그럼 10억이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거의 1년 사이에. 호가가 아닙니다. 실거래가로. 실거래가로 거의 15억까지 찍혔습니다. 그럼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승폭만 보면. 그 상승폭만 보면요. 이게 압도적인 탈이겠는데 그럼. 제가 요새 지금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에서 2020 어워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1등을 하셨잖아요. 아무튼 지금 부산에서 수성구에 어떻게 보면 수성구에 부산 전체의 랜드마크가 됐겠죠. 3위 비치 아파트가 8사 기준으로 15억 16억 정말 뷰 좋은 데는 17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년 만에 한 10억 정도 가까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건 거의 1군 아파트일 텐데 한 단계 아래 정도 되는 지역들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높고요. 그다음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대구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빌리브 범어라든지 범어 SK뷰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30평대 아파트들 수준을 보면 거의 한 13억에서 15억 사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억 전후가 아니라 심의 중간으로 넘어갔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삼익비치타운이랑 부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속성이 좀 다르긴 해요. 삼익비치는 재건축 심의까지 받은 아파트이고 그리고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어진 아파트들이라서 기존 아파트들. 어떻게 재건축 속성이 보통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가격이 15억이라는 건 거의 삼익비치 일반 8사랑 가격이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대구가 거의 부산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이죠. 실질적으로. 수성구가 비싸긴 하지만 진짜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한 1년 전보다 많이 오른 금액이겠죠? 그런데 수성구는 꾸준히 오른 속성이 있죠. 실수가 많고 서울 강남 같은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은 높지 않아도 그냥 계속 수성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빠쇼님이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수성구라는 비싼 동네가 딱 한정적이고 대구 가면 상권도 동성로가 딱 한정적이고 약간 여기는 집약적이라고나 할까요 느낌이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도 있고 수영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동네부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수성구 있고 없어. 그런데 수성구 안에서도 위에 수성구입니다. 또 아래 수성구 옆에 수성구는 또 전혀 다른 동네로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2위권이 중구 달서구 정도 될 텐데 이게 좀 다른 지역이잖아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대구 말씀해 주셨고 한 세 번째 지역은 또 어디에 대해 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지역 본다고 하면 이제 대전. 대전. 대전은 어디가 제일 비싸요? 대전은 이제 둔산동에 있는 서구 둔산동에 크로바가 있고. 크로바바 아파트가 91년도에 준다. 또 이렇게 비싸요? 더 잘하시네. 저 맞춰주시느라 지금. 도룡 sk뷰가 있고. 뜨는 워낙 부자 동네. 전혀 다른 동네라고 인식을 하죠. 대전에서 상류층 무대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두 아파트가 한 11억 12억 정도. 호가와 별도로 실거래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네. 최근 3개월간에 그렇습니다. 도룡 sk가 제일 비싸죠? 네. 맞습니다. 조제아파트이기도 하고 도룡동이랑 둔산동 지금 거의 탑 지역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부산했고 대구했고 대전했고. 또 어디가 나왔죠? 그러면 또 울산을 볼까요 울산? 울산은 이제 여기 거의 대전급입니다 사실상. 울산에 가면 남구 신정동에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가장 대장인데 실제 우리 빠쇼님도 전국을 입지 때문에 돌아다니시긴 하지만 저도 이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돌아다녀보면 둔산동을 갔다가 신정동을 가면 제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둔산동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가격은 동일한데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어떤 분위기 상업시설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같은 12억인데 도시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울산이 12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문수로 아이파크가 12억이에요? 네. 8사로? 네. 8사 기준으로 보시면. 이거 7억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아니 7억보다 더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6억 때 드디어 평당 2000이 넘었습니다라고 제가 특가 간 적이 1년 남지태행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흐름을 보면 모든 광역시가 거의 어떤 그 광역시에서 우리가 느낌상으로 볼 때 인구나 도시규모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울을 제외하면 1등은 그러니까 인천이나 수도권 제외하고 1등은 당연히 부산일 거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부산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뒤져 있었고 우리가 인식적으로 생각하는 큰 동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인식적으로 되게 합리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네요. 부산 다음에 대구. 대구보다 조금 울산이 아래 있고. 대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아 이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위는 좀 형성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또 남았어. 네.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광주가 있습니다. 호남권에 대전. 광주는 저보다 이제 더 유명하신. 왜 내구성. 워낙 유명하게 다뤄져 가지고 실제는 아니었지만 뉴스에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제 광주 남구 봉선동을 가시면 한국 아델리움 3차라든지 봉선제일풍경체 엘리트파크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지금 그 단지들 중에 8사 실거래가 제일 높게 형성된 게 9억 9천 정도 실거래가가 떠 있더라고요. 이게 10억이네. 그래서 형님이 거기에 지역 분석을 했을 뿐인데 거기가 이제 11억까지 갔다가 쭉 내려가서 7, 8억대 형성이 돼 있다가 다른 광역시가 다 10억을 넘었는데 광주의 최고가 아파트만 7, 8억대 있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또 저평가 요인으로 사람들이 봐서 지금은 이제 10억에 거의 10억에서 천만 원 깎아주셨던 것 같아요. 10억을 내가 10억을 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광주도 전세가 많이 올랐나요? 광주는 전세가가 이제 수완동 쪽은 상당히 많이 올라서 한 3달 전만 하더라도 대박노글랜드 2차 이런 것들은 매매랑 전세랑 차이가 한 2, 3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 게 보통 매매 전세 차이가 얕은 거는 가격 자체도 낮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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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3억, 4억 이런 건데 비싼 단지가 매매 전세 차이가 얕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좋은 거다 보니까 매매는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돼서 좀 높은데 전세는 실거주자들의 가격이 좀 낮아서 적어도 매매 전세 차이가 좋은 단지들은 1억 이상 다 나는데 그게 1억 아래로 좁아졌다는 건 그만큼 전세가 부족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제 직장 후배였던 친구가 역삼동에 살았었는데 2012년도에 1억 미만으로 붙었었어요. 34평이 전세가랑 매매가랑.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런데 보통 사면 되는 건데 오히려 매매가가 빠질까 봐 걱정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사라고. 2012년도에 했었거든요. 좋은 입지 잘 그렇게 좋은 입지 잘 이렇게 됐죠 결국은. 12억이 올랐어. 그 이후로. 중력적. 그런 생각에 갑자기 나서. 아무튼 지금 광주도 10억대. 지금 광역시급들은 다 10억대 왔다 이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지역도 같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광역시는 아니고 특별시인데 올 한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죠. 세종시. 세종특별시. 여기는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예요. 여기는 여러 단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뜻마을 10단지를 저는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많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정부에서 이제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이슈가 계속 터졌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불과 제가 한 7, 8월 정도에 봤을 때 한 10억에도 매물이 가격이 나왔었어요. 그때 바로 근처에 있는 대전에 가장 아까 비싸다고 했던 크로바 아파트가 한 11억 5천 정도 실거래가가 찍힐 때였는데 그래서 한 1억 5천 2억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대전이랑 세종에 제일 비싼 거랑. 그런데 그 천도론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천도론이 터지고 호가가 13억 막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한 번에 대전을 역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약간 조정돼서 한 12억대인데 제가 볼 때는 세종시는 좀 격이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것 중에 세종은 부산이랑 이제 격을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나. 광역시의 대장과 똑같다. 네. 그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삼성에 다닐 때 주로 부유층을 상담하는 자문역이었는데 그분들 자산 내역을 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유일하게 담고 있던 지역이 부산 아니면 세종이었어요. 그렇죠. 자산 구성을 좀 보면 서울 아니면. 그렇죠. 서울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향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부산의 광안대교를 부자들이 지나갔을 때 광안대교 앞에 보이는 저거에 대한 가격이 얼마여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가 없듯이 세종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2억 정도지만 이게 부산과 같은 15억이 돼도 혹은 대구의 수성구와 같은 15억이 돼도 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도시가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눈에 띄게 유일하게 거의 증가. 유일하게 진짜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직 일자리 계속 들어오기도 있고 개발이 덜 끝났고 심지어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광역시, 특별시를 다 돌아봤고요. 도 지역 중에서도 10억 넘는 지역들이 좀 있나요? 저는 지금 팍 생각나는 건 없는데 일단은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전주 이번에 묶였죠. 전주. 네. 전주가 있고 10억은 안 되지만 또 최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포항. 포항. 이런 동네도 있고 창원도 있죠. 창원도 있고. 창원을 얘기를 깜빡할 뻔했네요. 창원은. 창원은 당연히 10억이 넘죠. 여긴 뭐 국장. 수색 여긴 광역시급 아니에요? 광역시급이죠.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니까 구도 5개나 있고. 맞습니다. 여기가 아마 의창구 용지에 아이파크가 있는데 얼마? 지금 10억을 넘었죠. 제가 실거래가는 확연을 못했는데. 10억 넘었고. 네. 10억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울산 남구랑 똑같이 가는 거네요. 신종동. 그렇죠. 그런데 실제 창원 가보면 또 울산 갈 때 느낌이랑 다르게 저는 좀 창원이 더 주변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원래 도청 소재 되기도 했고. 공정타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재건축이랑 재개발 이슈가 워낙에 많고 동네 자체가 탈바꿈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광역시는 아니지만서도 광역시랑 나란히 하더라도 좀 어색하지 않을 지역 중에 하나죠. 실제 과거에도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보다 비싸던 시절이 있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랬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더라도 어색할 게 없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시도죠. 지금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다 옳혔었는데 지금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만 말씀을 안 드리고 나머지 지역 다 둘러봤습니다. 제주도는 빼고 논회로 하고. 그런데 지금 10억에서 10억 10년은 17억까지 갔다고 하는데 10억에서 17억까지 갔는데 그 가격을 본 다음에 서울 가격을 딱 봤는데 일단 강남 가는 비교는 안 돼. 그런데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비교를 해보니까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이랑 비교해보니까 이쪽이 조금 가격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힐을 맞췄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빠쇼님께서 이제 강남권을 제외하고 보시기도 했지만 제가 어제까지 봤을 때 우리가 벙강남권 하면 강동구도 좀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송파는 당연히 강남권인데 제가 좀 요즘 사람들이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렇죠. 재건축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실제 시행하는 곳들이 이제 송파에는 문정시형이 있고 그리고 강동구 가면 길동우성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제가 사업성을 보면 사업성이 좋아요. 분담금까지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안전마진이 많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정시형 20평대가 한 8억 5천? 8억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급이 많이 높아진 단지들 그 아래 또 8억짜리들을 보다가 이 친구를 보게 되면 물물교환을 하는 게 아 진짜 거래가 된 강이 8억이에요? 네. 8억 중반에도 나옵니다. 10억이 안 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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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은 20평대죠. 그러니까 그래도.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미 속도도 많이 진행됐어요. 그런 단지들은. 그리고 길동우성은 동의서를 이미 다 접수를 했고. 그리고 또 강북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이화여대 명문대학교 아시잖아요. 그 앞에 이제 럭키대연아파트. 대연아파트. 유명하죠. 네. 이 아파트들도 고바위에 있긴 한데. 다 보여요 그래도 뭐. 주변에 부가연 재개발. 공덕의 새 아파트들을 수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건너편에 이제 신촌 그랑자의 가격을 보다가 이 친구 가격을 보면은 20평대가 8억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 친구는 이제 리모델링 이슈는 아직은 없지만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 나중에 용적률도 조금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가격적으로만 놓고 봐도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물물교환이라고 했을 때 막 파주가 막 엄청 갑자기 일산이 엄청 많이 오르고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4억에서 8억이 된다고 했을 때 어디로 이동할 것에 대한 거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온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인 분들은 거래비용이 상쇄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지역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보여져요. 뭐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로 오는 거는 실주적으로 투기지만 근교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오는 건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합리성을 만들어주는 게 규제를 여기를 묶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 지역 쪽이 풍선효과로 갑자기 김포가 빵 튀고 파주가 튀고 일산이 튀고 튀었을 때 우리 지역이 최고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심리상으로 이동내가 더 좋아하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격 범주가 뭐가 있을까 이 공부를 빠쇼의 세상 답사기와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창창하실 겁니다. 이거 완전히 뭐 그냥 티까지 셔가지고요. 이제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국의 수치를 깨뚫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수치를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잊어먹거든요.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역 주요 아파트 시세를 제가 쭉 훑으면서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로 했고 그것들이 서울 수도권 가격에 어떤 평가를 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을 잡아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싼지 비싼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까지 하셨었는데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세계 아파트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정리하거나 이슈화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주에 갖고도 벌써 2, 30분을 하네요. 전셋값이 올랐단 말이죠. 아무래도 진짜 이게 이런 얘기가 좀 민감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셋가랑 매매가랑 이게 보통 싼 지역들 그러니까 매매가가 잘 안 올라가는 지역들은 거의 붙어있잖아요. 솔직히 90% 이상 되는 지역들도 많은데 거기는 그렇게 돼도 안 올라가잖아요 원래.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아주 초a급지는 그렇게 되는 건 없는데 한 b급 정도 되는 지역들이 가끔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세를 보게 되면 이게 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 건 왜냐하면 전셋가가 전셋 아니다 보니까 전셋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나요 통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네. 맞죠. 그런데 이것도 종전에 얘기했던 주제랑 저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국 다 올랐는데 또 인천이 좀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일산이 저렴하다 실제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임 국토부 장관님이셨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일산을 언급을 하셨는데 저렴한 동네가 이제 몸값을 올리는 근거는 결국에는 다른 지역과 아실에서 가격 비교를 저는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2006년에서 2009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조건식을 건 다음에 300세대 이상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여야 실거래가 흐름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격은 4억 이상 30평인데 그러면 적어도 300세대 이상이면서 4억 이상이면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곳에 있지는 않아요. 어떤 아파트든지.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하고 수원의 그런 두 개 단지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불과 10년 전까지는 가격이 매매 가격 흐름이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전세 흐름도 똑같아요. 전혀 다른 지역인데. 그런데 어떤 시기상의 타이밍. 이 동네를 규제를 하고 이 동네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불규칙한 타이밍 때문에 변수적으로 인천이 좀 낮고 수원이 좀 높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전까지 흐름이 너무 똑같은 쌍둥이였는데.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세가격이 둘 다 높아요. 둘 다 매매랑 전세 차이가 1억 아래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실상 동일하게 1억 아래까지 왔는데 그 동네가 매매 전세 차이가 1억 아래까지 왔다는 건 전세가 엄청나게 없었다는 얘기지만서도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과거의 흐름이 같았는데 어디가 더 지금 가격적으로 저평가냐. 그러니까 다음에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B급 입지 그 한 단계 아래 입지더라도 이 전세가 없는 곳은 경기도권에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가격적인 수준이 연식 세대수 그리고 일정 가격 이상인 범주들을 가격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이미 높아진 곳은 갭이 짧다고 하더라도 더 오를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평가를 근거로 해서 가격을 올려놓는 경향이 요즘 강하거든요. 그렇죠. 취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얘는 과거 대비 고점 대비 얼마 안 올랐어. 수원이랑 비교해도 안 올랐어. 어디랑 비교해도 안 올랐어. 이런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전세의 매물이 적다고 해서 매매 전세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B급도 A급처럼 오르겠지가 아니라 타지역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야 된다. 그게 좀 제 기주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멋있는 짜릿한 강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그냥 구체적으로 딱 찍으셨잖아요. 이 조건 걸어서 한번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거주 집 사실 때 이게 더 빠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헷갈리신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자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 다 규제적이 됐잖아요. 이제 규제라는 조건은 똑같아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이 기준대로 해서 조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면 크게 더 올라가겠네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제. 그렇죠. 모든 조건이 이제 똑같아지면 결국엔 그 조건 안에서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취득세도 똑같고 보유세도 합산이 똑같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실거주자 취득세율 1%인 사람이 우리 동네는 진짜 저평가 맞아 라고 하는 실수요자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역시도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실에서 서울에 예를 들면 8억 이상 20평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을 가격 비교를 다 해보면 노원구랑 마포가 다를 것 같지만 차트가 정말 똑같습니다. 매매의 흐름이. 그리고 당산에 예를 들면 삼성레미안이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와 과천의 레미안슈루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가격 흐름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과천이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해서 분양하면 빵 터질 곳이 있다 보니까 전세가 몰리면서 전세가능 차트가 조금 틀어졌는데 그전까지의 10년을 놓고 보면 그냥 지역이 완전 다른 동네인데도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흐름이 깨졌을 때 실수요든 다주택자든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물교환하느냐 그게 부동산학의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팔아서 밥 사 먹고 떡 사 먹고 이럴 거 아닌 이상 은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동산으로 유지를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교환의 과정이지 내가 이 시점에서 다 팔아서 은퇴자금 쓰고 시골 내려가서 한 달에 500씩 쓸 거야. 1000씩 쓸 거야.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상승기든 하락기든 현명하게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압구정 현대 오차하고 잠실주공 5단지하고 불과 그 하락기 시즌에 가격이 같았던 적도 있어요. 30평대가. 그때 우리는 하락기 때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로 조정 대상 지역이 여러 가지가 묶여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시기에는 또 하락의 경험을 하실 텐데 그런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빠쇼의 세상 답사기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물물교환을 잘해서 실거주할 내 좋은 집을 결국에는 마련할 것인가 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멘트를 해 주셨었고 너무 감사한 팁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특강할 때 이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1주택자들이 지금 전체책이 제일 많잖아요. 거의 지금 이 시즌 100% 중에서 50% 정도가 거의 1주택자 있을 텐데 이분들은 재테크하시는 방법을 여러 시 사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사 잘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가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가세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일정 금액 넘어가게 되면 비가세는 아니더라도 세금 감면은 받을 수 있으면서 이게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환 가치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교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이게 좀 새 아파트가 좀 더 많이 빨리 올리고 많이 오르긴 하잖아요. 실제 사례인데 마포 레미안 프로조가 15억 찍었을 때 그 돈 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구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수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마리프도 구축이 될 거고 가치 구축이면 입재가치가 좋은 데가 더 오래 버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평 이동을 하는 것들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들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통계도 그렇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움직이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쪽이 더 비싸야 되는데 우연하게 많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수평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습니다. 잠실에서 압구정동으로 점프할 수 있는 시제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정책 때문에도 하나가 억울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특정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의 구역이 있거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가의 구역이 아닌 지역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이게 또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붙어있는데도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교환 기회로 삼는 것들도 하나의 부동산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네. 오늘 최고였어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 중에 최고 짜릿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아무튼 좀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두 편을 찍었고 그리고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도 하실 것 같고요. 또 고맙다는 방송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꼭 특강을 해 주시려고 했었는데 특강보다 더 많이 풀어주시고 가셨네요.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전해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전문 플랫폼 아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컨텐츠가 약간은 좀 투자자들 좀 헤비 유저들의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좀 더 심플한 UI라든지 디자인 쪽으로 그리고 더 좀 접근하기 쉬운 컨텐츠를 많이 개발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고 저도 컬럼 쓸 때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같이 똑같이 감정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실거주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데 지금 집이 있으신 분들도 계속 좀 좋은 입지나 좋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빡숭이 세상 잡사기가 함께 하겠다. 아실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nt